뷰는 시청자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맥트리 역을 맡은 엄기준 급나이 역을 맡은 황정은 민두역 역을 맡은 이준 한몬의 역을 맡은 이유빈입니다 지금부터 7인의 탈출 고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못생겼어. 모네. 시간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 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금. 시간 철저히 지킬 것, 낭비하지 말 것. 하나 뭐였지? 내 대사였는데? 그러니까. 저희 10개월 동안 찍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힌트! 아, 말 될 것 같아. 주워먹으려고. 여기 먼저 가야지. 아니야, 여기 먼저 가야지. 아, 그래? 먼저 불렀어. 너한테 힌트가 나오니까 너 먼저 가. 나 알았어. 잠깐만. 시간 약속 철저히 지킬 걸 낭비하지 말 것. 말 대답하지 말 것. 이야... 도혁. 아빠. 모네. 우리 아빠. 네. 금. 너의. 아니, 언니 언니. 기억이 없네. 내 사랑. 내 사랑. 사랑하는 아빠. 우리 아빠? 내 사랑. 나. 내 사랑. 울 아빠. 거기서 마지막에? 하트. 정답. 아... 왜냐면 이게 우리는 담임이랑 거의 붙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 것만 보는 거지. 담임이랑 붙어봤으니까. 우리 아빠였다고. 우리 아빠. 내 사랑 울 아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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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도 될지. 정답도 될지. 맞춰도 되지. 우리는 몰랐지. 와...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오빠? 어. 진짜? 어. 힌트. 진짜 몰라. 자기밖에 없는 엄박 자기밖에 없는 엄박 잘 보세요 검으로 되는데요? 저 안무가 특징인 노래인 거잖아 나는 원더걸스 텔미 이런 거 그건가밖에 몰라 우리는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지 지 지 지 몰라요 제가 할게요 찾으세요 빛이 나는 솔로 이거 몰라요? 제니 솔로 제니 솔로 진짜 몰랐어 죄송합니다 작가님이 특별히 요청하신 솔로 대박 노래 아니지 안무는 몰라 야 오빠 우리 절대 나은 거 같은데 난 몰라 저기 도혁 의미가 있는 거였나? 없어요 이거 절대 몰라 4개요? 아 4개요? 1,045 1,064, 1,200 숫자가 너무 많지 않아요? 네 네 네 네? 네? 도혁! 왜 맞춰야 돼? 왜 맞춰야 돼? 한번 해봐 3,802호 네 네 3,808호 네 모네 3,807호 네 도혁 3,804호 네 3,805호 네 3,806호 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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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1호 네 3,802호 3,803호 정답 근데 3호를 안 했어? 이거 무슨 놈이야? 왜 하는 거야? 근데 하나씩 더하고 남은 게 3호를 안 했구나 근데 솔직히 7호였어야 돼 그쵸? 7인 내 탈출인데 그러네 그래 그러면은 의미가 있는데 7호 7호로 하는 걸로 5,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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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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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용주, 홍만두 아니에요 뭐야? 이게 아니야? 네? 저스티스 네? 힙 힙합 매추리 저스티스 네 H H H H 힙합이래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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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거든요 자 저스티스 히로 아, 진짜요? 네? 도영 저스티스 헤이트? 뭐네 저스티스 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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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렇게 못 맞추니 그러니까요 주영주 홍만두야 그 둘이 맞아 맞아 그래서 나 제일 친절하네 도혁 살인 아니 감옥에 갈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도혁 몰카 아 땡 27위 몰카 마약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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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아 네 며칠이 근친상가 아 근데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지 아 진짜 모르겠다 폭력 폭력 폭력과 협박 폭력과 협박 몰카 몰카 폭력과 협박 아 네 기물파손 어 저기 도혁 기물파손 어 저기 도혁 이거 야 며칠 폭력 기물파손 어 어 어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이거 솔직히 누나가 제일 먼저 했어 메칠이 솔직히 들었어 펜트하우스 황후의 품격 신의 탈출 정답 아 와 제가 이렇게 모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되게 대본을 정독하는 스타일인데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저도 이하동문입니다 왜 이렇게 부르네 왜 이렇게 부르네 아 근데 정말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인터뷰를 하고 계셔서 진짜 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 정말 놀랐습니다 네 저스티스 차이 정말 작년 작년 부월부터 촬영을 했는데 어 옛날 생각나서 좋았어요 네 너무 오래된 네 일들이어서 초반부 일들이 네 갑자기 추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도 좋았지 아 아 저도 되게 지금 촬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끼리 되게 수다 떠는 것 같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저희 출연의 탈출은 앞으로도 예측 불가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연의 탈출 뷰 오리지널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빠이